그룹 방탄소년단, bts 소속사 하이브, hybe, 위 첫걸그룹 르세라핌, l-e-s-s-e-r-e-f-i-m, 위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. 12일 소속사 소스뮤직에 따르면, 이날 오전 8시께 르세라핌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이 같은 숫자를 넘어섰다. 의세라핌은 지난 3월 28일 팀 유튜브 채널을 정식 오픈한 이후 약 5달 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달성했다. 의세라핌 공식 유튜브 채널은 무대 직캠과 안무 연습 영상뿐 아니라 여러 자체 콘텐츠로 팬덤 피어나에게 인기다. 멤버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하는 브이로그 콘텐츠 필로그, 필로그 앤 멤버들의 자연스러운 일상과 소소한 취향을 담는다. 리얼리티 콘텐츠 데이 오프 데이 오프 는 데뷔 활동이 종료되던 날 갑작스레 호캉스를 떠난 멤버들의 현실 케미를 볼 수 있다. 예능 콘텐츠 르세라핌 컴퍼니에서는 가상회사의 직원이 된 멤버들의 예능감을 만나볼 수 있다. 지난 10일에는 고정예능 르니버스 가 첫 선을 보였다. 버라이어티 예능 콘텐츠인 르니버스는 르세라핌과 유니버스의 합성화다. 현실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탐험하는 르세라핌의 평행우주를 의미한다. 우니버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르세라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.